톡쇼, 배종천의 시사본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논란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들 1석 2조에서 분석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자지구 병원 폭발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에서는 이스라엘의 소행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치상전 태세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제본부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3일 월요일 배종천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 송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천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컬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에도 정말 뉴스가 많이 있네요 우선 이스라엘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구호물품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도 박정호 기자가 얘기했지만 트럭 12대 분량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턱없이 좀 부족한 양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21일 처음으로 이집트 라파 건문소를 통과한 트럭이 20대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 건문소로 구호품을 실은 트럭 17대가 통과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로는 200만 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들의 피로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구호품 반이 또 건문소 개방이 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엔의 설명에 따르면 구호품 물량이 매일 트럭 100대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마스 그러니까 가자지구 보건부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날 들어온 트럭 20대 분량 이거는 통상 하루 동안 반입되던 보건 인도적 지원품의 3%에 불과하다 원래는 매일 구호품을 실은 트럭 600대 정도가 드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구호품이 들어가면 이걸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눠줄 나눠주는 트럭을 움직이고 차량을 굴려갈 그런 연료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분배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걸 분배를 하려면 유엔 직원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직원들이 또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 때문에 유엔 관련 산하기구 직원들이 10여 명 또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구호품을 분배를 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엔에서는 휴전해야 된다 잠시 전쟁을 좀 멈추고 인도주의적인 이런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자지구 북부는 주지 않겠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남부 쪽에만 전달하겠다 게다가 지금 전기와 물이 안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발전이 돼야 물 담소화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되는데요 연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북부에 있는 가자시티에 있고 이런 주민들 다 남쪽으로 가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북쪽에 연료 공급이나 구호품을 줄 수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마스 대원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사회의 유엔과의 생각과 지금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구호품 반입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스라엘은 나파 국경을 다시 닫고 곧바로 치상전 의지를 재차하긴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 이스라엘의 지상전 투입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물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목소리 특히 서방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동시에 지상전에 대해서는 만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구호품이 반입됐던 지난 주말 사이에서도 이스라엘군은 공식적으로 지상전 시작한다는 입장을 꺾지 않았고요 공습도 계속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하고 긴급 경고 전달을 다시 살포했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 가자지구 남부로 대피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은 모두 테러 조직의 파트너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민간인들까지 그럼 사살을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또 급하게 민간인들은 공격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메시지 자체가 전면전에 가까운 민간인 살상을 어떻게 보면 좀 불사하는 지상전을 이미 마음 먹은 것 아니냐 꺾지 않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요 1차 구호품이 반입되고 있던 21일에도 이스라엘군의 헤르지 할레비 산모총장이 가자지구로 진입해서 팔레스테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하겠다 진입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가자지구 영토 안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는 외신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하마스가 대전차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차에 발사를 하면서 가자지구 영토 안에서 작전 중이던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이 숨졌다는 외신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긴장을 놓는 순간 곧바로 이렇게 우발적으로도 지상전이 사실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주말간에는 하마스에 따르면 22일 밤 하룻밤에만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최소 55명이 사망했다고 하마스가 발표를 하기도 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군이 서한지구 제닌에 있는 알 안사르 모스크도 공습을 했는데 이 서한지구 공습 같은 경우에는 20년 만에 이스라엘군이 20년 만에 공습을 했다고 합니다 서한지구는 관련이 없는 거 아닌가요? 서한지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해주볼라나 아니면 지금 시리아 쪽에서 넘어와 있는 이란의 병력이나 이런 쪽에서 긴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군 입장은 이번 서한지구 공습 같은 경우에는 서한지구에도 하마스와 이스라믹 지하드가 뭔가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서한지구에도 암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마스와 이스라믹 지하드 관계자를 사살했다고 이스라엘이 서한지구 공격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하지만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무관한 민간인이 최소 2명 정도 사망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인도주의 쪽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국제사회가 계속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의지를 꺾지 않고 있고 문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입장은 무엇이냐면 하마스를 몰아낸 다음에 가자지구를 장기간 점령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그러면 점령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과도정부를 세운다는 의미인지 만약 하마스를 몰아내면 하마스가 다른 중동국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다른 중동국가들은 가만히 있을 것인지 이게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사후 대책 없이 너무 지상전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국제사회의 우려도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스라엘가 하마스의 전쟁을 중재하기 위해 이집트 카이로에서 평화의회가 열렸는데 이견 차만 확인하고 끝났다면서요 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대행 유럽 정상들도 왔고 또 영국 외무장관 제임스 클레벌리 외무장관을 포함해서 프랑스 노르웨이 이런 일본에서도 외무장관이 파견됐고 그다음에 중동에서는 카타르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테 왕실 지도자 등이 참석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안 왔어요 이스라엘하고 미국 관계자들이 없어가지고 그러네요 사실은 평화회의가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감도 있었는데 결국 아무런 공동선언 채택도 못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서방에서는 물론 인도주의적 조치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입장을 지지하는 모습 같아요 하마스 대원의 기습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이건 사실상 용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중동에서는 아니 팔레스타인의 권리 보장이 먼저 아니냐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는 중동 안정이 있을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 그게 진정한 평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핀트가 안 맞는 초점이 안 맞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가다가 그냥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도 보면 서방 국가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에서 지지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마스 대원들을 향한 작전은 지지한다는 건데 물론 인도주의적 또 주민 피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서방 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이 그걸 좀 믿고 계속해서 지상 작전까지 준비하는 게 아니냐 지상 작전은 당장 못하더라도 이른바 참수 작전 하마스 지도자들을 겨냥한 작전들을 포함해서 인질 구출 작전으로 계속 나가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 전에 수행된 게 바로 전투기 폭격이거든요 계속해서 가자지구 주민들의 인명편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휴전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얘기는 아직 서방 사회에서 또 어떤 평화회의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인질이 제일 중요한 지금 변수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인 인질 2명이 석방이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면서 기자의 질문에 예스라고 답을 해서 이거 그러면 인질 구출되기 전까지는 지상전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백악관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인질 문제 해결이 없이는 지상전의 확대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주민들의 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어느 정도까지 있을 것이냐 또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휴전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거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중동인데 조금 다른 곳으로 가봅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이제 중동 승방 중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모하메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 그리고 오찬 일정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두 나라 정상 간 최대 화두는 경제협력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관계가 전통적인 에너지 건설 등의 분야에서 자동차 선박도 함께 만드는 첨단산업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다 관광 문화 교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자고 밝혔고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생산 국가다 보니까 국제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에서 에너지 시장의 핵심 국가이자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가 시장 안정을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의 국가 발전 전략인 비전 2030을 중점적으로 협력 국가인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키겠다고 화답을 하기도 했는데 특히 사우디의 비전 2030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라거나 아니면 네온시티와 같은 대규모 도시 건설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어제 경제 관련해서 회담이 오고 가고 양국 경제인 간 경제관료 간 대화 오가는 것을 보면 특히 건설 분야에서의 한국 기업들의 진출과 새로운 계약권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 정부도 그 부분에 아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양국 정상 간 회담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도 논의가 됐다고 우리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서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언급을 했고요 빈살만 왕세자도 이 사태 진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발표했습니다 156억 달러입니다 지난 11월 지난해입니다 11월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문을 했을 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40조 원 외에 21조 원 규모의 계약과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는 소식인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양해각서 체결 또 계약권도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SO1 샤인 프로젝트 착공이나 벤처 투자를 위한 공동펀드 조성 현대로템의 네옴 수소철도 입찰 참여 추진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 왔고 그리고 이번에도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 그리고 통계 분야 협력에 관한 이행 프로그램 MOU 식품과 의료제품 분야 협력 MOU 이런 서명이 이뤄지고 있어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 비전을 추진 중인 5천억 달러 규모의 네온 프로젝트 여기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양해각서로 추진되고 있는 이런 건들이 얼마나 실제 계약으로 가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양해각서가 끝난 게 아니지 않느냐 실제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한 얘기가 지난해 11월 방한으로부터 불과 1년도 안 된 기간 290억 달러 중에 약 60% 이상의 구체적 사업으로 가셔야 되고 있다 이렇게도 이번에 특별히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국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제2의 중동 붐 여기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계속 불어넣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추진되는 계약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주목을 계속 해봐야겠습니다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소전염병입니다 소의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주말 사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어떤 질병이고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사람에게는 전염이 안 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전염이 되지 않고 또 지금 방역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부분 모든 감염이 확인된 농장의 모든 소들을 사실 살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일단 사람에 대한 위험성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소 럼피스킨병 같은 경우에는 모기, 진드기 등을 통해서 감염되는 소의 바이러스성 질병이고 발열, 침 흘린 콧물, 피부결절과 피부괴양성 병변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신고 대상 전염병이기 때문에 확인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살처분이 되고요 이게 폐사율은 10% 이하로 높지는 않지만 지금까지도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서 이미 해외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2019년부터 아시아의 전염이 시작됐고 그래서 우리 한국도 백신을 도입하는 등 준비를 해왔는데 작년까지는 확인된 사례가 없었는데 안타깝게 올해 국내에서 발생을 한 것이죠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 한우농장에서 첫 발생한 이후에 오늘 오전까지 경기 김포, 충남 당진, 충북 음성 등 농가에서 6개씩은 총 14건이 확인되면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사고수 본부로 설치를 해서 위기 공보를 심각으로 격상해서 대응 중이고요 런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초동 방역팀 역학조사반을 파견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수본이 어제 따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감염 사례가 늘어날 것 같다 하면서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경기와 충남권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람에겐 전염되는 건 아니지만 이 병에 걸린 런피스킨병에 걸린 소의 경우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좀 확인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 피해가 걱정이 되네요 사실은 이 병이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병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다 그리고 지금 한우 가격도 떨어지고 한우 농가가 엄청 힘들거든요 사료값은 오르는 상황에서 이익이 많이 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또 살처분을 당하는 조치까지 당하다 보니까 이 병이 발병한 농가에서는 너무나 곤혹스럽다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음 주에 예정돼 있던 한우 축제도 지역에서 진행되기로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됐고요 농가들이 더욱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우선은 이 백신 접종을 정부에서 다 시키고 3주 동안 이게 항체가 생성될 때까지는 지켜본다고 해요 3주 후에는 이제 이 병에 걸린 소만 살처분하는 걸로 방향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우선 백신 접종 또 3주 동안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많이 이게 퍼지지 않을까 사흘 나흘 사이에 14곳에 한우 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전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농가를 방문하는 일은 가급적 상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현 리포터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도로 곳곳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로 불편해진 곳들도 있으니까요 전방을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대동 요금소 부근 지나하기 답답하시죠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초정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고령 분개점 부근에서 작업 중이라 여파를 받고 있고요 더가서는 괴산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현터널에서 사고를 처리하면서 2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쪽으로 가신다면 남대전 부근에서 작업 정체를 만나게 되는데요 산내 분개점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문막 부근의 정체도 작업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천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정치권 소식 좀 분석을 해볼까요? 살펴볼까요? 국민이 이미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의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네요 네, 인요한 교수, 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벨 씨의 증손자예요 2012년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특별기화 1호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인 교수 가문을 보면 4대째 대를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의료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인 교수는 전남 순천 출신이에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 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그런 경력이 있고요 최근에는 국민의힘 총선 영입 대상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지난해 연말 정도 제 기억에는 그때 국민통합이 유튜브 거기서 대담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아이디어일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대변인한테 물어보고 알아봤는데 그렇지 않다 또 김한길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도 전혀 김한길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한 거 아니다라고 부인은 하고 있지만 이 인 교수가 지난 2012년 인수위에서 맡았던 게 국민 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 통합이 들어가는 부처에 있었고 위원회에 있었고 김한길 위원장은 또 이번에 국민통합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통합에 대해서는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기자들이 좀 해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김한길 위원장 입장이고 임 교수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김한길 위원장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당에서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번에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쇄신 체계 하나로 김기현 대표가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이 이걸 통해서 뼈를 깎는 쇄신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동안 혁신위원장 누가 올까? 인선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임 교수한테 제안이 갔고 왜냐하면 올해 8월에도 국민의 모임 의원 모임에 와서 쓴소리했던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했는데 임 교수가 고민하다가 그 제안을 수락을 했어요 그래서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혁신위를 이끌게 됐는데 김기현 대표는 이런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임 교수는 지역주의 해소 또 국민통합에 대해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분이다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도 가진 만큼 국민의 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데 최적의 처방을 내려줄 걸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임 교수가 당에 왔었습니다 당에 와서 인사도 하고 사무총장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통합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그게 통합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라는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어록을 거론하면서 많이 바뀌어야 된다 국민의 힘에 많은 사람이 내려와서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쇄신 혁신 통합에 대해서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감도 있지만 혁신이 어떤 활동을 볼 때 사실 최근에 있었던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이도 봤지만 지도부를 뛰어넘는 당대표까지 바꾸라 아니면 그 위성까지 바꾸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혁신이 될 텐데 그 정도 얘기를 임 교수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또 회의감을 가지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겠네요 할 말을 다 하는 혁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오늘 공식 복귀를 했네요 어떤 복귀 일성이 있었는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9월 18일에 단식 중에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된 지 35일 만인 오늘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당무에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차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국정기조의 쇄신 그리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돼버린 내각을 총사퇴해야 한다 총사퇴시켜야 한다고 요구를 했고요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으로 인해서 국민의 삶 이 나라 경제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복귀 시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택했던 의원들에 대한 사실 처분 문제 징계 요구도 내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이었을 텐데요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과 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 삶이 절박하다 그런 문제로 우리 역량을 소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왈과 왈부하지 말라는 메시지까지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강경한 메시지 앞으로 이 얘기를 꺼내지 말라는 입장으로 보이고요 징계 등의 처분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아예 못을 박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민주당은 작은 차이를 넘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메시지도 냈고요 최근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내놓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얼마만큼 얼마나 규모를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이 국민 의료권 보장을 위한 개혁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고 그러려면 몇 명으로 확대할지를 신속하게 그 계획을 발표해야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협치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는데 이 대표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민주당 권채승 수석대변인 기자들과의 문답이 있었는데요 역제안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여야정 3자 회동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정부와 여당의 야당 무시가 심했지 않냐 정치가 실종돼 있고 복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직접 최근 민생 정치 복원을 위해서 나설 때다라는 게 민주당의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실무적 논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자 회동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국민의힘의 대변인 입장이 나왔거든요 박정하 수석대변인 구두 논병에서 뭐라고 있냐면 아니 어려운 민생 진정 생각한다면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장이라도 만나자고 응할 걸로 기대했는데 아쉽다 지금 대통령이 순방 중인데 3자 회동 당장 못하지 않냐 그럴 여유가 어딨냐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 김기현 대표 만나면 될 것을 왜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냐 그런 여유가 없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민주당을 좀 겨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참 글쎄요 이제 강서구 초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뭔가 협치 분위기가 만들어질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민생 앞두고 뭐라도 빨리빨리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대통령실로 가봅니다 김성희 의전비서관이 잔여 학교폭력이 드러나면서 고파로 사퇴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20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용호 의원이 공개했던 학교폭력 사건인데요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지난 7월 10일과 17일 방과 후에 2학년 후배 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했다 그래서 각막이 손상되는 등 전치구주에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는 사건입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가 강제 전학을 요구했습니다만 두 달이 지나서야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가 열렸고요 그 결과는 학급 교체에 그쳤습니다 사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 가해자 분리를 위한 조치인 학급 교체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학년이 다르니까 애초에 같은 반일 리가 없기 때문에 학급 교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의미한 처분이다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조치다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학년이 다른데 왜 학급을 바꾼다는 거죠? 이게 총점 16점이면 강제 전학 조치인데 그보다 1점이 모자란 15점으로 그 다음 조치인 학급 교체가 내려진 겁니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 쪽에서는 원래 당연히 강제 전학해야 될 조치인데 1점 차이로 봐주면서 이게 학급 교체라는 무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김승희 비서관의 부인이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에게 출석 정지가 내려진 날 김승희 비서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올리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은 의혹 제기가 나오니까 20일입니다 의혹 제기가 나온 지 2시간 만에 21일 예정돼 있던 사우디 카타르 순방에서 김승희 비서관을 곧바로 배제를 했고요 공직기겅 비서관실에서 감찰에 착수를 했고 또 그로부터 한 4시간 정도가 지나서 곧바로 김승희 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이걸 또 곧바로 대통령이 수리를 하면서 굉장히 일회적인 수준의 신속한 대처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정순신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잇따라 정부 인사들 물론 정순신 변호사는 낙마를 했습니다만 자녀 학통군 논란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이 또 상당히 의식됐을 수도 있을 테고요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이 한 건 더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감장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오늘 아침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출연해 인터뷰한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보기 드물게 너무 신속하게 이것을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을 보고 이 문제는 정말 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요 분명한 것은 이것을 실제로 공직기관 차원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게 되면 더 큰 기위나 어떤 사건이 나올 수 있으니 더 이상 심각한 일을 확산되지 않도록 저는 이것을 차단했다고 보는 거고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들어봤는데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대통령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안 하고 사표를 받은 거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국감 날짜 지난 20일에 처음 알려진 건데 사실은 지난 18일 교육청이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라는 게 김영호 의원의 설명이에요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이 사안을 국감 현장에서 얘기하기 전에 알고 있었다 미리 알고 있어서 대응책을 다 짜놓은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지금 민주당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형 의혹 권력이 좀 개입된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순신 이동관 위원장 얘기도 했지만 그것과 지금 이 사안과 좀 다른 게 뭐냐면 김승희 비서관 대통령실의 의전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자녀의 이런 일이 불거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이렇게 무마하고 꼬리 자르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다만 이렇게 또 반박을 했어요 물론 맨 처음에 의혹이 불거졌을 때 유감은 표명하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아니 어떻게 이게 은폐고 어떤 권력형 의혹이라고 볼 수가 있냐 그럼 어떻게 해야 은폐가 아닌 거냐 사표 수리한 거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자 이번에는 육군사관학교로 가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및 이전으로 논란이 컸던 육군사관학교가 교내 독립전쟁 영웅실은 이미 철거작업에 들어갔다고요 자 강서국 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이념전쟁은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왔는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좀 더 되고 있는 것인데요 육군이 정성호 민주당 의원실에 20일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가 충무관 내에 홍범도, 김자진, 안중근 장군 등 독립영웅을 기리는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에 이미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16일에 독립전쟁 영웅실 개편이 착공이 시작이 됐다고 그러고요 다음 달 11월 2일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미 지난주 초부터 독립투쟁 장군들의 이름이 적힌 명패, 게시물 등 그리고 거기에는 박승환 참령이라고 일제강점기 당시에 우리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결했던 우리 군인이 있거든요 그런 분의 흉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철거에 돌입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독립전쟁 영웅실이 생겼는데 지난해 11월에 육사가 중복과 편향성의 우려가 있다면서 고대부터 조선시대, 식민지시대와 항일무장투쟁, 6.25전쟁 등을 모두 시대별로 모두 소개하는 학습공간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예상을 책정했고 그 개편작업이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러다 보니까 반발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종찬 광복회장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니 강석구총장 보호선거 이후에 국민의 비판 받아들이고 변화해야 할 시점에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이 언제나 옳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작업을 지금 급하게 할 일이냐 철거 계획을 당장 중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272님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제보예요 점심 후 학교 산책 중인데 어떤 분이 벤치에 앉아 배정천의 시사본부 듣고 계셔 아니 이런 대단한 분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제보는 언제든지 한영이고요 1263님 오늘 20년 트럭 운전 졸업합니다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운동화 하나 사들고 집에 들어가려고요 이제 저만을 위해 달려보려고 합니다 멋지시네요 새로운 달리기도 시사본부가 응원합니다 3사위원님 배추도사님 저는 결혼 7년 만에 어렵게 우리 딸 소연이를 9월에 낳았어요 그런 우리 딸이 오늘 수능을 봅니다 응원해주세요 소연아 만점 가자 가자 파이팅 네 세 분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디젯트송은 5622님이 신청해주신 제가 좋아하는 구호입니다 럼블피시의 으라차차 들려드립니다 노래 듣고 저는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내게 찾아온 거야 너무 빨리 돌아온 거야 네 모습을 보여 봐 쑥스러워 그런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온 거야 밤이 너를 다시 불러낸 거야 너를 밀어내려고 이렇게 난 소리 질러 흘러쳐쳐 한 번 더 참아볼게 흘러하하 웃음을 남겨볼게 혼자였어 좋은 일이 아직도 너무 많은데 나는 법을 잊어버렸다 해도 내일 향해 걸어보는 이 길이 언젠가는 더 커다란 내게가 되어줄 테니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음말입니다 어떤 일이 시작한지 얼마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차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3년 차라고 하면 입사한 지 3년째가 된다는 뜻일 테고요 임신한 사람이 자기가 임신한 지 얼마나 됐는지를 말할 때도 임신 8주 차라고 할 수도 있겠고 결혼 10년 차에 내 집을 장만했다 같은 표현도 할 수 있겠죠 이 경우 차는 의존명사인데요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고 뒤에 쓰여서 주기나 경과에 해당 시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서 차는 버금차자를 쓰는데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오는 말가는 띄어서 쓰게 돼 있습니다 의존명사 차는 뭐뭐던 차에 또는 뭐뭐던 차이다의 구성으로 쓰여서 어떠한 일을 하던 기회나 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이 막 들려던 차에 전화가 왔다 안 그래도 물어보려던 차이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려는 목적으로 왔다고 할 때 쓰는 인사차의 경우도 같을까요 이 경우에 차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한자를 쓰기는 하지만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목적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이렇게 인사차 외에도 사업차, 연구차 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고요 이때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앞에 말과는 붙여서 씁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단 1, 20%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구민들도 다 알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고 삶에서 좀 기댈 곳, 기댈 사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치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느슨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성과 감정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휘와 함께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이번 주는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에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때 이른 추위는 없겠고요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으로 아침 저녁은 쌀쌀해도 낮에는 선선해 야외활동하기에 좋을 전망입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1도 강릉, 대구, 부산, 제주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고요 평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껴있고 남부지방은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절기 상강인 내일은 중서부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5에서 10mm 강원 영서와 충청도에는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며 요란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려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늘과 비슷해서 아침에는 10도 안팎, 낮에는 20도 안팎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큰 일교차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이 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6도, 습도는 59%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특별기화 1호의 주인공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단식 이후 치료를 마치고 국회로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각 총사태 등 국정기조 전면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가 피해를 당한 후배를 두 차례나 더 폭행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동급생으로부터는 학교폭력권으로 신고됐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의 정안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평론가는 주변에서 요즘에 마약이 참 문제가 된다 마약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세요 어떠세요? 뭐 이제 건너 건너 들으면 클럽이라든가 사실 생각보다 더 많이 주변에 침투해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는 있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이게 되게 남의 얘기 다른 세상 얘기 같았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마약 청정국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진단이 이미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좀 우리가 생각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액상 대마를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액체로 된 대마겠죠 마약입니다 연락을 달라는 문구가 적힌 불명의 카드가 대학교 캠퍼스에 뿌려져 학교 측이 조치에 나서다고 하는데요 정체가 뭔지는 더 봐야겠지만 하다하다 학교까지 침투한 건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네요 최근에 서울 홍익대 미대 건물 중심으로 이렇게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광고물이 뿌려져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카드 광고물이 명함 정도 사이즈예요 영어로 설명이 써 있는데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이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다라는 글이 적혀 있고요 뒷면에는 QR코드도 새겨져 있습니다 QR코드로 링크를 연결을 했다고 해서 실제로 마약이 판매되는지 그것까지는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QR코드로 보이스피싱도 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범죄에 연루될지 모르는 거죠 액상 대마가 합법적이다라는 얘기인데 합법적인 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요즘에는 이렇게 액상으로 전자담배 기계도 넣고 하는 게 문제인 건데 홍익대학교 학생들은 인터넷에 대학교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학교 동아리 방 문 앞에 이런 카드가 있는데 소름돋는다 너무 무섭다 학교에 마약상이 있는 건지 두렵다 이런 반응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을 해봤더니 지난 금요일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캠퍼스에 들어가서 광고물을 배포한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학내에 그것도 어떤 이렇게 영감을 운운하면서 예전에 대치동 마약 ADHD 그것도 학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가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손을 뻗치는 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고 명암 정도의 크기라고 하니까요 이런 카드가 주변에서 혹시 보이면 신고 등이 필요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서서도 소장님께서 마약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필로폰 대량 밀반입을 도운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입건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 세관 직원 4명은 지난 1월에 말레이시아인 마약조 직원들이 우리나라로 필로폰 24kg을 밀반입할 때 검역 절차를 건너뛰고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4명 직원 4명이 말레이시아 조직뿐만이 아니라 한국 마약조직과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마약을 협조하거나 마약 판매에 관여를 한다면 그건 폐가 망신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 근처에도 근처 근처에도 절대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쿠팡 하청 택배기사가 심야 배송을 하다가 숨진 일이 있었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주일 만에 또 다른 쿠팡 하청 택배기사가 사망했다고요 어떤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사망사고가 두 건이 생긴 거죠 쿠팡 하청 노동자인 40대 남성 A씨가 18일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요 뇌사 판정을 받았고 20일에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근데 지난 13일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 전에 새벽 배송을 하던 택배기사가 심장 비대 사인으로 숨져서 이때 그 심장 비대는 과로사가 원인이다 그래서 과로사 논란에 휩싸인 바가 있었습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은 뇌출혈 이번에 20일에 숨진 A씨에 대해서 뇌출혈은 대표적인 과로사 질환이고 쿠팡의 그런 일방적인 노동 형태로 봤을 때 과로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얼마나 일했는지 노동 시간을 정확히 확인을 하고 과로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측은 노조 측이 명확한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은 확인 없다 이게 정확히 사인이 좀 더 확인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일주일 전에 그 13일에 사망했다는 B씨는 새벽 배송을 주로 맡았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67.6시간이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심근경색 같은 뇌심이라고 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그 수치가 나타났고요 일단 과로사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고 또 항상 이런 일이 불거질 때마다 원청이 주장하는 게 있죠 우리 소속이 아니다 하청업체고 이건 다른 회사 아니면 개인사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던 거지만 또다시 불거지는 게 쿠팡의 클렌징 제도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제도입니까 클렌징 제도라는 게요 그러니까 택배기사 이 정도는 배송을 다 마쳐야 된다라는 원청이 제시하는 기준이 있어요 택배 수행률이 있는데 그걸 다 못 채우면 위탁확정 업체가 가져간 배송 구역을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신은 이제 앞으로 배송 못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건당 수수료를 받잖아요 택배기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배송 구역이 없어지는 건 해고와 다름없기 때문에 이거는 암묵적으로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를 낳는 요인이다 라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쿠팡 캠프 캠프라는 게 어떤 소분하고 배송하고 각 거점마다 물류창고가 또 있는데 여기 위탁업체가 거액의 보험료를 물게 된 일도 있습니다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각서를 받게 한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근무자들하고 용역위탁계약을 맺으면서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각서를 받아왔다고 이 신문이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 각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 각서인은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사회보험 가입이 성립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서약한다 본 각서인은 실업급여 산재급여의 대상자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관공서에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 쿠팡 캠프가 여러 곳인데 한 군데에서만 이 사회보험 미신고가 1600여 명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쿠팡 캠프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일단 26일에는 쿠팡 CLS 대표가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얘기가 오갈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이런 원칙과 절차에는 성역이 없는 거죠 철저하게 따져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또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얼마 전에 제주에서는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가 사라지는 황당한 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의문이 서러운데 밝혀지기는 다 밝혀졌네요 범인은 50대 택시기사였습니다 이 사건 지난주에 누가 그랬나 왜 어떤 범행을 저지른 게 들켰을까 이런 얘기들도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었는데 정황은 이렇습니다 서귀포시 운함육교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었어요 이동식이니까 경찰이 이 카메라를 다시 박스를 회수하러 가곤 한단 말이에요 지난 13일에 경찰이 회수하러 갔다가 이 카메라가 없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박스 안에 들어있잖아요 무인부스 그런데 그 문도 강제로 다 뜯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제 무인카메라가 곳곳에 이동식 형태로 어디든지 옮겨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네모나게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진 않지만 눈에 있다는 건 대체로 알고 있는데 그걸 떠들어갔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12일에 그 전날이죠 경찰이 인지하기 전날에 택시기사 A씨가 부스를 훼손하고 안에 있던 2,5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조배터리 삼각대 이렇게 해서 총 3천여만 원의 상당의 물품을 훔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CCTV 다 보고 제주 지역에 비슷한 택시를 다 이렇게 대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검거를 했는데 A씨가 이상하게 어떤 한 특정 과수원에 오래 머물렀다라는 걸 또 보고 과수원을 수색했더니 거기서 카메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A씨는 끝까지 발뺌하고 있어요 나는 과수원에 가서 그냥 있었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적이 없다 모르겠다 하고 있는데 이제 경찰이 추측하는 바로는 앙심을 품었다 그도 그렇게 이제 A씨가 그 전에 그 현장 도로 있죠 그 카메라가 있던 도로를 원래 시속 80km 구간인데 100km로 운행한 기록을 또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단속에 걸린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다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아니 단속 걸린 게 못마땅하면 이의제기를 한 건지 절차를 밟으면 될 텐데 아예 카메라를 다 뜯어가버렸다 그러니까 과태료보다 지금 뭔가 범죄금보다 일이 더 커졌어요 과수원은 과일이 있어야 될 자리죠 카메라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환자가 거부 반응 없이 한 달간 생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많이들 좀 주목을 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심장 이식 수술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네요 지난달 20일에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50대 남성인데요 백인입니다 한 달이 지나도 심장이 스스로 기능하면서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아직 스스로 설 수는 없는데 약간의 도움만 받으면 침대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리 근력 같은 걸 좀 키우려고 물리치료 이런 걸 받고 있고 초반에는 이제 심장이 좀 뛰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약물을 주입했었는데 지금은 그 약물도 모두 중단한 상태라고 하네요 근데 이번 이렇게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게 전 세계에서 이번 케이스가 두 번째예요 지난해 첫 번째로 이식받은 57세 미국인 남성이 있는데 수술 두 달 뒤에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 합병증이 생긴 건데 당시에 그 돼지에게서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부검에서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 케이스인 만큼 의료진은 그 첫 번째 사례 같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 여러 가지 정밀한 바이러스 세균 검사를 실시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유전자 가위라고 해서 유전자도 좀 잘라내고 붙이고 이렇게 한 건데 인간에게 심각한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돼지 유전자 3개는 잘라냈고요 인간 유전자 6개를 삽입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정말 생체공학이 어디까지 진재될지 모르겠는데 좀 기다려 봐야겠군요 만약에 성공적이라면 심장 관련 질환을 앓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시소식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두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파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오늘은 특별히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가세의 신인규입니다 신인규 대표는 다른 코너에서도 우리 방송 나온 적이 있잖아요 오락관에만 나왔었죠 네 일석이조에 나오니까 어때요 분위기 너무 새롭고 좋습니다 더 자주 나오고 싶습니다 그건 아시죠 자주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올 수는 없는 아 더 갈고 닫겠습니다 시사본부입니다 네 자주 나오셔야죠 자 먼저 두 분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대통령실 김성희 전 의정지 의사관에 자 이제 학평 문제가 또 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순신 이동관 김성희 현장관들은 이제 세 번째인데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바로 정리가 됐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이렇게 신속한 처리 최근에 뭐 여론의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뭐 그런 점도 있겠고요 특히 학폭은 여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학폭에 대한 어쨌든 우리 사회의 감수성 같은 게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특히 이제 공직 후보자들 자녀의 학폭 논란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은 낙마했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논란이 있었지만 낙마는 안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스토리가 심각해요 초등학교 3학년생이 초등학교 2학년생 둘 다 여학생인데 폭행을 했는데 전치 9주가 나왔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잘 안 믿기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학폭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학교 3학년 정도에서는 그 정도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경우에서는 학폭이어도 진단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없고 나와도 2, 3주 정도가 최고인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전치 9주에 골절 이런 복합적인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일단 이 스토리가 믿기지 않기 때문에 방치했다가는 이게 여론의 역풍을 감당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신속하게 조치한 것 같고 아마도 대통령실 내에서 국감에서 이 얘기가 터져나오기 전에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단서가 나오면 교육청으로 통보가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교육청으로 했을 거란 말입니다 김영호 의원이 당연히 교육청에서 이 정도 사안이면 비서관급 사안이면 대통령실에 통보를 합니다 때문에 국감에서 김영호 의원의 폭로가 나오기 전에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김영호 의원이 이것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제보를 통해서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mbc 이기주 기자라고 아시죠? 날리면 바이든 때 대통령실 직원들하고 논쟁해가지고 쫓겨나다시피한 이기주 기자가 페이스북에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글을 썼는데 본인도 제보를 7월 달쯤에 받았다 그런데 사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연락이 안 돼가지고 보도는 못했는데 그래서 널리는 아니지만 이게 조금씩 알려졌던 거는 사전에 사실인 것 같아요 mbc 이기주 기자를 통해서도 알려졌을 수 있다 신인규 대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사표 수리가 아니라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김승희 비서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처리한 것은 꼬리 자리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우선은 사실 이 학폭 사안에 좀 충격성도 있고요 이것이 지금 처리되는 과정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니까 바로 신속히 지금 사퇴를 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 안에 있는 민정수석실이 해체됐기 때문에 아마 그 기능들을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좀 해야 되는데 그 공직기강의 감찰 부분이 조금은 좀 약화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학폭에 대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왜 김승희 비서관은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본인이 그만뒀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그리고 이후에 이 사안을 은폐하거나 뭔가 좀 무마하기 위해서 본인의 지위를 지금 좀 활용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배우자분이 사실은 뭐 그 사진을 좀 바꿔 올린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위세를 보이기 위한 행동들을 많이 해서 이것이 그럼 학폭 사건에 맞는 처분을 그대로 받은 것이 맞느냐 이걸 좀 따져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사표를 수리한 거는 잘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진상조사는 좀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신은규 대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추가 피해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또 학폭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그런 진술도 있고 김 전 비서관 부인이 사랑의 매라고 진술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의 매라는 그리고 딸이 학교에서 출석 정지 조치가 된 날 부인이 sns 프로필 사진을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했다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는 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몇 가지 확인된 사실로 비로 봤을 때 이게 권력의 위세를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좀 내비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어요 앞서 신은규 변호사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딸아이가 출석 정지를 당한 날 그날 카톡 프로필을 대통령과 김승희 비서관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교체를 했다 엄마인 김승희 비서관의 부인이 그럼 그 카톡방은 단체 카톡방이기 때문에 담임 교사부터 시작해서 다른 학부모들도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런 식의 위세를 과시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랑의 매라는 것도 학폭위 회의 자료에 아마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전문의 물론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어불성설이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을 상대로 무슨 사랑의 매를 그것도 전치구주가 나오도록 때립니까 잠깐만요 이 사랑의 매라는 게 부모가 아이를 때린 게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을 때린 거고 그걸 두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진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어불성설이고 게다가 이게 징계 수위를 보면요 학급교체 징계를 받았어요 학년이 다르다면서요 학년이 3학년 2학년 다르니까 학급교체는 사실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초등학교 학폭에서는 퇴학 조치가 없답니다 그러면 최고 수위의 징계가 강제 전학인데 그게 이제 분리거든요 피해자 부모가 그걸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진단서가 나오는 학폭 사안이기 때문에 최종 징계는 교육청이 합니다 해당 학교가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징계가 약하게 언뜻 보면 전치 구조가 나왔는데 상당한 트라우마가 피해 학생은 있을 텐데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사실상 안 되는 별로 의미 없는 학급교체에 그쳤다는 데서도 뭔가 거기에 권력의 위력이 작용한 거 아니냐 물론 이거는 뭐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정황상 비추어봤을 때 너무 약한 징계 학폭의 심각성에 비추어봤을 때 이런 게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공직기강 조사 더 해야 되고 필요하면 감찰도 해야 되는데 사표 내면 그 순간에 공직기강 조사나 감찰하는 게 중단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자체가 은폐 시도다 꼬리자르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 대표도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국민의힘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일찌감시부터 해왔던 신 대표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 관련해서 도덕성을 제1의 기준으로 삼을 것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대통령실에서 뚜렷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없다면 내 나라 대통령실에서 수사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도 제기되고 있네요 우선은 사실 학폭위가 지금은 학교에서 자체 해결보다는 교육청으로 올라가가지고요 저도 학폭위의 소위원장으로 참여해서 이런 거 지도도 해보거든요 하다 보면은 가뜩이나 이게 좀 가해 학생에 대해서 처벌 필요성 내지는 훈육이 세게 필요한데도 그렇게 강하게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처벌보다는 개도 차원에서 좀 더 잘 이끌어야 된다 교육적 요소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가 더 약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전비서관 또 대통령실의 1급 비서관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문꼴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또 게다가 김건희 여서와의 친문설까지 나왔던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이 그런 여러 가지 피해자를 더 공포에 떨게 했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도덕성이 제1의 기준이고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말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후속적인 조치들을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행하라라는 입장을 저는 지속하게 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과 변화 요구받고 있는데 자 혁신위원장이 누가 될까 많이들 궁금을 했습니다 혁신위원장으로 연세대의회 인요한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 자 일단 두 분께 짧게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고 의견을 더 깊숙이 여쭤보겠습니다 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쌓여있는 그 여러 가지 과제 병을 치료를 해 줄 수 있을까요 0점에서 5점 만점으로 한다면 가능할 것 같다가 더 높을수록 5점 가능할 것 같다가 낮을수록 0점으로 하면 몇 점일까요 글쎄요 저는 한 2점쯤 2점쯤 점수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중간이 안 됩니다 잠깐 이제 신대표 물어보고요 신대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0점에서 5점이잖아요 저는 0점 하겠습니다 그래요 잠깐만 그래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건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기대감이 높은데 아무런 혁신이 안 될 것이다 우선은요 혁신위의 지위를 봐야 됩니다 지금 정권을 부여한다라는 워딩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실제 운영되는 걸 보면 우리가 알 겁니다 저는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인요한 교수에 대해서 의사 출신인데요 이분을 발탁한 것은 깜짝 발탁인 건 맞습니다 정치권에 대해서 거의 경험이 전무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비균한 예로도 민주당에서 혁신위원장 법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노인비아 발언 한마디에 그냥 집으로 가셨어요 저는 인요한 교수님도 사실은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고 상당히 좀 인품과 그런 덕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이분이 과연 이 정치권의 문제의식조차 제대로 갖고 있겠느냐 저는 다소 회의적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실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혁신위원장이라는 견장을 붙여주면 저는 역할 못하고 그냥 소위 말해서 바지 혁신위원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반대로 말하면 좀 악세서리 내지는 소모품으로 이분이 소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이런 행태의 정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미지를 밖에서 꺼와가지고 정치권의 본질을 들어가지도 못한 채로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식의 혁신 아닌 혁신은 중단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그런 점을 갖고 있습니다 신 대표는 임요한 혁신위원장이라는 인물보다는 지금 구조 자체가 국민의힘이 변해야 될 곳은 다른 지점이기 때문에 크게 성과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팔이 부러졌는데 지금 다리에다가 기프스 채워놓는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엉뚱한 해결책이고 이렇게 이미지 좋았던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미지만 소모되고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문법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는 거 아니냐 매우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박 의원님은요? 아니 국민의힘 소속인 신임규 변호사가 저렇게 점수를 박하게 주는데 제가 너무 후하게 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인물이 가는 어떤 참신성 또 그게 견인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 이런 것들의 여지를 저는 조금 더 주고 싶은데요 이분이 정치 모르는 건 맞아요 정치 겸 경험도 없고 존경받는 분이고 사회적인 명사고 또 좋은 집안의 그런 출신이신데 그것만으로 혁신은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저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건 이분이 총선 출마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서대문갑공천설도 나오고 본인도 지역위원장 이런 설이 나오는데 만약 본인이 총선 출마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 절박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서대문갑이 결코 만만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본인이 이렇게 명성을 한국사회에서 높게 쌓으신 분이 총선 출마했는데 힘도 못 써보고 떨어진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때문에 자기 문제가 되면 사람이 절박해집니다 그런 절박성이 있다면 뭘 바꿔도 바꾸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전권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 그동안에 두텁게 쌓여있는 기득권이 있어요 제일 큰 기득권이 뭐냐? 영남기득권입니다 그거를 쳐낼 수 있느냐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걸 쳐내는 변화에 도전해서 그게 일정한 성과를 거둔다면 저는 혁신위가 많은 걸 하지 못해도 상당한 성과를 남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영남기득권에는 대표적인 윤회관들도 포함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중진 험지 출마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영남은 지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을 사무총장 시키려고 그랬던 게 지금 영남기득권의 실체 아닙니까? 지난번 이기인선에서 거론된 바가 있었죠 바뀌긴 했지만 그걸 어떻게 손댈 수 있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거 손 못 대면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너저분한 거 해봐야 혁신의 성과라고 보기가 어렵고 김기현 대표나 대통령실에서 과연 인요한 위원장한테 그런 권한을 혹은 그 지렛대로 인요한 위원장을 쓸 거냐 지켜봐야 되겠죠 인위원장이 인혁신위원장이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소리를 할 수 있느냐도 사실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해야죠 그거 못하면 사실은 지금 혁신위원장 와가지고 조그만 확장도 못하고 본인도 총선 저렇게 나오면 떨어지는데 국정기조 변화해야 됩니다 라고 물론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의원처럼 쓴소리는 하지 않더라도 바른 말 해야죠 그거 안 하려면 뭐로 저걸 하겠습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임명된 것도 다소 파격적이란 파격적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임명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구상인가 이건 혹시 전해 들은 이야기나 신 대표가 알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실제로 그랬을까요? 어땠을까요? 전해 들은 거라기보다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죠 이분의 추천으로 온 거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냥 답 없이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더 취재가 더 필요할 것은 같고요 저는 혁신위가 뭘 하는 곳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혁신위원회는 말 그대로 당의 제도를 고치는 수준에 불과하고 또 혁신위원회라는 것이 안을 만들어도요 그게 당에서 최고위가 추인을 해야 되고 그게 또 적용되는 데까지 또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인요한 교수를 통해서 당을 만약에 완전히 바꾸겠다 뭐 지금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이분을요 전권의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 사례를 봐서도 우리가 잘 알지만은 국민의힘은 선출직이라고 하는 당원들의 절대다수가 뽑아올린 당대표까지도 한 번에 물리쳐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교수가 아무리 능력을 발휘하더라도 정말 천재적인 정무 감각과 천재적인 정치적 능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이분이 혁신위원장의 지위에서 공관위원장도 아니고요 어떻게 영남 의원들을 갖다가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이거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요한 교수가 아마 와서 이제 쓴소리 정도는 할 수 있고요 아마 제가 시사본부 나와서 하는 비판 정도의 수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사당화의 움직임과 그 윤핵관들의 기득권에 대한 집착, 욕망 이런 것까지 저는 다 고칠 수는 없다 이분이 의사신 건 맞는데 그걸 치료할 능력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 의원님 저는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결국 혁신위가 민주당 혁신위가를 보면 간판 또 얼굴보다는 실질적인 권한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도 혁신위의 위원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공천과 관련된 혁신일 겁니다 이것까지 넘겨주는 게 가능할까요? 보통 이제 전권을 준다 하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공천과 관련된 제도, 룰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그게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방향을 갖느냐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영남의 다선 중진들 같은 경우에 뭔가 이게 마이너스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어떤 제도적 방안을 정리를 하거나 그런데 당내 저항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때문에 이게 이제 공천 관련된 얘기가 혁신위에서 나오는 순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최재형 혁신위 같은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만들었던 그때는 총선하고도 한참 거리가 있었던 시점이었고 공천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쫓아냈다 이런 설까지 지금 돌아요 그만큼 이게 이제 민감한 건데 인유한 위원장이 아마 혁신위원장을 내락할 때 이분도 어쨌든 자기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이러저러하게 싸워왔던 저희 스토리가 있는데 뭐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없이 저걸 수락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전공법은 김기현 대표가 물론하고 비례가 들어서는 거였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공법을 피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도 바뀌어서 여기서 당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본인 리더십이 계속되는 거죠. 아니면 연말에 또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보세요. 혁신위원회 만들었지만 뭐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그 밑그림이 드러나지 않아서 어떤 전권을 어디까지 인예원 위원장한테 부여했고 또 본인이 어떻게 행사할지는 지켜보자. 오래 지켜보지 않아도 된다. 한 주만 지켜보면 위원 구성을 누구로 하는지만 지켜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방향성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박은석 전 의원이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 당의 위원장의 경우에도 방향성을 봐야 된다. 누가 인명이 누가 혁신위원장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대표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혁신위가 그러면 어떤 혁신 방향으로 가야 어떤 혁신안을 내놓아야 국민의 마음 민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인요한 교수가 맞닥뜨려야 될 과제가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지금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영남에 있는 기득권 의원들을 다 쳐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쳐낸 자리에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더 센 사람들이 내려온다는 소문은 파다하거든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막습니까. 이중고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저는 인요한 교수가 뭔가 뛰어난 정치적 능력이나 정치적 배경이 있어도 이게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저는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저한테도 혁신의 방향을 묻는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거의 재창당에 준하는 당의 황골탈퇴와 쇄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쇄신의 방향은 이 기득권은 결국 폐쇄성에서 오거든요. 그리고 경쟁을 회피하는 기득권이 좋아하는 무경쟁 이런 것들을 이제 쇄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더 중도 확장성 있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으로 더 열어가느냐 이거부터 해야 될 텐데 아마 인요한 교수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매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하여튼 인요한 위원장이 할 수 있는 범위밖에 일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의 혁신이 돼야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리고 전권을 줬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요. 전권을 주면 왜 이렇게 혁신위원장 구하기가 어렵다는 기사는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거예요. 정권을 줬다 그러면 아마 서로 손 들었을걸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고사했다는 것은 마른 정권인데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정권이냐. 이건 좀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권에는 공천 제도를 원칙을 정하고 설정하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정권이겠네요. 그 룰 세팅과 그 제도의 모든 공천에 대한 것을 만질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대통령실의 권력자들이 어디까지 허용을 해 주느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두 가지가 복귀 1승이었는데 하나는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태 또 정부 예산 원점 재금토가 있었고 또 하나는 친명 비명 간에 더 이상 징계 다툼 하지 마라. 왈가발부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 수위를 높였고 당 내로는 통합으로 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경제민생을 키워드로 전면적 국정 쇄신을 촉구하면서 그 방안으로 내각 총사퇴를 얘기한 게 아닌가 싶고요. 야당에서 지금 시점에 나올 만한 얘기라고 보고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비서실이나 내각의 인사 문제가 하나의 과제예요. 지금 대통령이 과연 변했느냐 변할 것인가 국정기조가 달라지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두고서 서랑설레가 있고 일부 강서제복을 선거 이후에 전원 형식으로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좀 변할 수도 있겠네 이런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 그걸 직접 말해야지 그리고 무엇보다 인사가 가장 큰 메시지인데 대통령한테는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봐야지 지금 가지고서는 변한다고 속단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인사 쇄신을 얘기한 것 같고요. 당내 통합을 주문한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글거부스러움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에 대해서 당내 강경한 일부 강경 당원들의 요구사항이 있긴 하지만 국회의원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가지고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국회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조금 쓴소리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그건 민주정당이 아닌 거죠.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내 통합을 얘기하는 거는 원론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정세에서 봐도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그러나 저게 궁극적인 화합으로 갈 거냐. 이대로 계속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절차가 기다리고 있고 민주당의 내년 총선 앞두고 가장 큰 난점은 뭐냐면 수요 공급에 불일치가 심해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빈자리가 없습니다. 웬만한다면 다 민주당 의원이에요. 현대기죠. 그러면 현역 의원들을 어떻게든지 정리하고 밀어내고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위해서 만약에 공천 룰을 손댄다. 이른바 원의 친명들한테 유리하게. 그 순간 당은 또 걷잡을 수 없는 내용에 시달릴 거여서 이재명 대표로서도 앞으로 남아있는 당내 통합의 과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신 대표는 어떻게 봅니까? 저도 이재명 대표의 일성은 상당히 강경하게 정부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는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제안해놓은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민생협치회담 여야회담을 제안받으니까 또 이재명 대표가 역으로 여야정 3자회담을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까지 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대표도 거부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뭔가 대화의 주도권을 쥐는 방향으로 이재명 대표가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잘 둔 포석 아니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 측의 제안에 대해서 하답을 할까요? 그런데 이제 그럼 영수회담도 거부하고 여야의 당대표회담도 거부한다 그러면 아예 여야가 대화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배석을 한 상태에서 단둘이 만나는 것보다는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양옆에 놓고 만나자라는 것은 격식에도 이거는 위해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제안마저 거부할 만한 어떤 명분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찾을 게 없다. 저는 받을 가능성도 좀 높아 보입니다. 명분과 당의성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하고 돌아와서 받을까요? 아니 뭐 당의와 명분은 충분하죠.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국정운영을 한다는 게 더군다나 여당이 소수인데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수회담이라는 형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민주당도 한 발 비켜서 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여당 대표와 1대1로 만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라고 이제 평가절하 했는데 그 평가절하는 사실은 여당 대표나 여당이 자초했어요. 김기현 대표나 여당이. 사실상 바지사장 비슷하게 김기현 대표가 처신을 한 것도 맞고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를 기회만 있을 때마다 비난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나주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업자득이라고 보고. 다만 어쨌든 국정이 뭐라도 하나 풀려야 되고 여야가 뭐라도 협치를 통해서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어쨌든 조금씩 다 한 발씩 물러서서 의미 있는 만남을 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피의자 피고인하고 내가 어떻게 한 자리에 앉느냐 이 생각은 좀 바꾸셔야 돼요. 피의자 피고인인 것과 야당 대표인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걸 섞는 순간에 결국은 국정은 한 발도 못 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예산 투쟁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예산 12월 2일까지 통과시켜야 되는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하려면 야당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만나서 재판은 재판이고 수사는 수사고 야당 대표 자격으로 이재명 대표와 협의하거나 혹은 타협을 벌거나 이건 해야죠. 그래야 정치죠.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두 분께 1분씩 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종로 출마설입니다. 내년 총선에 한동훈 장관의 종로 출마 명분이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신은규 대표부터요. 저는 한동훈 장관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고 국무위원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정치적인 투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종로에 출마한다는 것은 명분도 없고 신리도 없다 저에게 봅니다. 왜냐하면 명분은 제가 아까 국무위원의 신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장관도 뭔가 이번 총선에서 본인이 역할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총선 출마가 될 것인데 지금 수도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종로에 출마하라? 이 얘기는 한동훈 장관 보고 정치 시작할 때부터 죽으라는 얘기랑 비슷한 거거든요. 정치적 생명을 길게 가져가고자 하는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분과 신리가 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저는 매우 좀 낮게 봅니다. 별로 얻을 이득이 없다. 박 의원님은요? 정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어도 정치하고 있잖아요. 공무위원 자격을 가지고서. 그거는 장관직 농단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저 정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같은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내려면 장관직 내려놓고 정치인이 돼가지고 정치하는 게 맞고 어디든 출마하시라. 그런데 이제 종로는 지금 강서 재보궐선거 결과로 봤을 때 서울 전역이 지금 헝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강남 3구 정도 빼놓고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승부수를 던질까. 그런 정도의 승부수를 던지면. 더구나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지난 총선에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승부수를 던졌는데 자기 선거운동하느라고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강남 3구 출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출마는 하는데 강남 3구가. 감동은 없는 거죠 그러면. 높을 수 있다. 신인규 대표는 출마해봐야 얻는 이득이 별로 없다. 이렇게 두 분이 전달해 주셨는데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우리가 또 시간을 더 많이 기다려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곳곳의 국제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국제뉴스는 이분만 있으면 됩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동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네요. 이게 참 계속 제가 지난해 2월부터 전쟁 얘기만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은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기계적으로 전쟁 이야기를 전하지만 사실은 이게 실제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문희정 평론가도 외신 중에서 이 전쟁 이야기를 설명을 해야 될 때는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엄청나게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전쟁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남의 나라 전쟁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늘 숫자만 접하시잖아요. 몇 명이 죽었다. 몇 명이 부상당했다. 그런데 이걸 정말 한 번만 딱 깊게 생각해 보면 본인의 삶이 다 망가지는 일이거든요. 이들에게는. 알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많이 스트레스 받으면 패널들의 또 힘든 점도 배종찬 시사본부가 또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병원이 폭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상전에 투입이 되느냐 말느냐 이게 상당히 지금 이제 경각을 다투는 일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국제전쟁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전쟁을 시작하는 명분이 타당했느냐. 그리고 전쟁의 과정에서 금지된 무기라든지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공격한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나중에 전쟁 범죄와 관련해서 재판소가 열리게 되면 이 두 부분을 굉장히 깊게 다루거든요. 첫 번째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예전에 이라크에 대량 살상무기가 있어서 미국이 침공을 해서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는 대량 살상무기 없었다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명분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미국의 흑역사로 남는 거고요. 지금 전쟁 과정에서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지만 집속탄이라든지 민간인을 향한 공격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거 전쟁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간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가자지구 폭격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 세계에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에요. 어디다 물론 이스라엘 측에서는 하마스를 잡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은 민간인 지역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해서는 안 되는 민간인 공격. 그리고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전쟁법상 안 되는 곳이 병원이라든지 학교 같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주민들을 향해서 대피령을 내릴 때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20곳의 병원에도 대피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아니 병원을 향해서 대피를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이거는 이스라엘이 대놓고 대량 학살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굉장히 비판 성명을 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병원이 바로 공격받는 일이 있었고 500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거는 확인된 숫자이고요. 이 안에 수백 명의 환자뿐만 아니라 폭격을 피해서 피난 온 피난민들이 한 수천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폭격을 누가 했느냐를 놓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본인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니다 그러고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의 성이 아니다라고 또 두둔을 냈습니다. 그리고 서방 언론들도 그런 식으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걸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할 주체가 있습니까? 조사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 공방만 벌어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정확히 누가 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측이 계속해서 위성사진이라든지 영상 그리고 도청한 음성 증거자료로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하마스 측에서도 또 반박 증거를 내놓거든요. 이스라엘이 원래 특정 목표물을 공격할 때 이전에 한 두 번 정도 사전폭격을 한답니다. 그런데 병원을 향해서 사전폭격을 두 번을 해서 했는데도 병원 차원에서 어떤 대피를 안 하니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 측에서 병원장한테. 우리가 사전폭격 두 번이나 했는데 왜 대피 안 하느냐 이러고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병원장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하마스 대원들 간에 대화를 도청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 대화 속에 자기네가 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마스 측에서는 아니 도청한 녹음 파일이 음질이 너무 깨끗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이 이전에도 항상 자기네들이 해놓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몇 개월 후에 이스라엘 측의 행위였다라는 게 밝혀진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랍권에서는 이스라엘말 못 믿겠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진실 공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인데 가자지구에 방금 전에 제가 여쭤보긴 했을 때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인데 미국은 지금 하도 말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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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고입니다. 이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상황 정세를 볼 때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까지는 안 할까요? 일단 지금은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 중에 있기는 합니다. 대대적인 명령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국제사회라든지 미국 입장에서는 지상전원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말리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 안목적으로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가 멀다고 폭격이 지금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 자체를 멈추게 안 하고 그건 하게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상군은 아니지만 가자지구를 공습하는 것만큼은 안 맞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분풀이 해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 용인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정말 만약에 반대 입장이었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용인을 해 주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니 어차피 들어가 봤자 하마스를 못 잡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혼란을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측에서 토요일날 우리는 단계가 있다. 1단계 공습을 통해 가지고 하마스 기반 시설 파괴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지상군을 투입해서 숨어있는 하마스 대원들까지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단계 이거 마지막으로는. 땅굴이잖아요. 땅굴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하에 있는. 그런데 그건 사실 불가능한데 가자지구를 그동안 통치해왔던 하마스 대신에 새로운 통치 세력을 세우겠다라고 이스라엘이 이야기를 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같은 이야기를 좀 전에 했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마스는 2006년에 가자지구의 주민들이 투표로 선택한 통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걸 일방적으로 바꾸겠다고. 그럼 어느 세력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금 서한지구를 자치정부가 통치하고 있는데 주로 파타당이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유대인 정착촌을 짓기 위해서 그냥 내몰리고 난민이 돼서 떠나는 거 아무 손도 못 쓰는데 그런 세력들 이스라엘에게 하나 없이 유한 세력들을 통치 세력으로 세우겠다.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가자지구 주민들이 알겠습니다. 저희 그 통치 세력 받아들이겠습니다로 갈까요.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행위 자체가 중동이라든지 아랍권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서구권에서는 반대로 친 팔레스타인 지지를 쪼기면 완전히 직장도 해고가 된다든지 또는 신상이 털려서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이런 문제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폭격이 길어지고 전쟁을 길게 끌고 갈수록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이 분열되고 혼란스러울 겁니다. 아마도. 또 궁금한 게 이거예요. 지금 자꾸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청취자분들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인근의 지도를 좀 연상해 보시면 아래로 내려다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아래쪽 왼편 아래쪽에 남서부 쪽에 가자지구가 있고 바로 그 밑에가 홍해로 연결되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쪽으로는 레바논이 있는 게 맞죠. 그렇죠. 오른쪽으로는 오른쪽 아래편에는 요르단이 있고 밑쪽에는 시리아가 있는데 그렇죠. 그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시리아 사이에 서한지구라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어떤 지구인가요? 서한지구는 원래는 요르단 영토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총 4번의 중동전쟁을 했거든요. 이스라엘하고 중동지역하고. 그 1967년에 이스라엘이 빼앗은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주로 몰려서 살고 있던 지역이었고요. 요르단은 일단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어느 순간 보니까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한 300만 명 정도 살고 있고 이 안에 라말라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도로 일컬어지는 그 지역이 있어요. 행정수도가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그래도 서한지구는 팔레스타인의 어떤 행정권. 좀 안정적으로 살만한 거네. 그게 아니죠. 여기에 치안권이라든지 모든 권한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과 경찰이 그냥 팔레스타인 주민이 테러리스트인데 하고 하면 그냥 잡아갈 수 있고 자치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보장도 보호도 해주지 못하고 있고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공식적으로 군사조직이 없습니다. 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못하고 그 모든 걸 다 이스라엘 군과 경찰의 위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독자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아무것도 없고요. 그 서한지구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했던 게 뭐냐면 유대인 정착촌을 짓겠다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퇴거해라. 그거 얘기 안 들으면 그냥 불도 좀 밀고 들어가서 집을 부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 정착촌을 짓고 가장 많은 유대인 정착촌이 지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서한지구입니다. 이스라엘 주민들이 유대인이 살 수 있는 그 정착촌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유대인 정착촌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거기서 쫓겨나서 난민이 된 팔레스타인 주민들 간의 갈등도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 사이에 예를 들어서 싸움이 붙거나 갈등이 생기면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스라엘 군이 잡아가고 그렇게 잡아가서 지금 갇혀 있는 사람들이 6천 명에 달하는 거고 하마스가 인질석방의 요구 조건으로 얘기한 게 이렇게 가둬놓은 6천 명 풀어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가자지구하고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서한지구의 서한지구 쪽하고도 지금 이스라엘이 교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교전할 거리가 없죠. 왜냐하면 서한지구는 일방적으로 지금 모스크를 이스라엘 군이 폭격을 했어요. 폭격을 했고 유대인 정착민들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지금 숨졌고요. 지금 전선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위쪽으로 레바논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레바논의 친 팔레스타인 세력인 헤즈볼라 쪽하고도 교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또 공항 두 곳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 두 곳이 또 시리아에서는 지금 폐쇄가 된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두 명이 숨졌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싸움에 끼어들지 마 이러면서 인근 국가들을 다 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미국 정부가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만들지 않는 자는 원칙을 깨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 또 이스라엘 전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이 와중에 시진핑 조스카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하는데 어떤 핵심 내용이 있을까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북한하고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안 나왔죠. 자 지금 러시아 쪽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외국과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그 내부 이야기를 절대 밖으로 꺼내놓지 않습니다. 이건 미국이라든지 서방국가를 의식해서 이제 비공개 모드로 다 전환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지난 17일 18일 이틀 방문을 했거든요. 그때 중국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1대1로 정상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개 나라의 정상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140여 개국에서 4천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한 굉장히 큰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규모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푸틴하고 시진핑은 7개월 만에 두 번째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는데 모두 발언 외에 인사하는 과정에서 오픈된 장소에서 나온 얘기는 딱 그거예요. 그냥 우리 1대1로 관련해 가지고 양국 협력 강화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저희는 평화를 지지합니다. 이 정도 얘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뭔가 숨겨져 있는 대응은 뭐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중동에 있어서 영향력을 확장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를 맞은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뭘지는 또 다음 주에 문희정 평론가가 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천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중동 사태도 아직 별다른 실마리가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또 국내 정치 이슈도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내일은 또 어떤 뉴스가 나올까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되십시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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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